음악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인 합천국제복합도시투자유치를 위해 합천군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합천군이 2018년 KBS 배의 이후 17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신라죽죽장군의 충절과 용맹을 기리는 제34회 대야문화제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합천읍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1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합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인 합천국제복합도시투자유치를 위해 합천군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코엑스 한경국제부동산박람회에 참석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투자박람회 부스를 운영했으며 특히 문준희 합천군수는 합천국제복합도시 유치 성공을 위한 투자 설명을 직접 하며 유치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등과 합천국제복합도시 조성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합천군이 2018년 KBSN배 U17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축구회관에서 문준희 합천군수와 정종선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을 비롯한 임원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BSN배 U17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개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천군은 국제규격축구장 16명 등 17명의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황강변을 중심으로 군민체육공원의 축구장이 집중돼 있어 선수들의 이동이 원활해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한국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등학교 축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천군이 앞장서겠다며 축구메카도시 합천을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라 죽죽장군의 충절과 용맹을 기리는 제34회 대야문화제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합천읍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대야문화제는 유관 역사와 전통을 전승 보존하고 합천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대야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과 함께 축하공연 무대 등이 펼쳐져 전세대가 참여하는 화합의 무대로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읍면별 민속경기가 읍면대항으로 펼쳐져 국민들이 화합을 다지는 결속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합천군은 대야문화제가 앞으로도 품격있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1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2회 추경 및 결산안 등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2017 회계연도 결산안은 과다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시켜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10건의 지정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외에도 합천분제공원 조성사업 등 4군데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 권영식 의원의 특색있는 마을문화축제 및 마을기업 활성화 제안과 장진영 의원의 합천의 정신적 지주, 내한 정인홍선생 제조명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의 당위성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하승철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장에 서부경남 KTX 진행사항 보고와 송규욱 경남발전연구위원회 서부경남 KTX와 지역발전에 대한 주제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합천군은 앞으로 서부경남 KTX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보기 걱정을 덜고 나누고 상생하는 추석을 모토로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이 지난 18일 합천시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합천군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국민들의 물가와 생계 부담을 덜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 32개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집중관리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 경제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카드 수수료 지원 시책과 청년, 여성 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3일간 주위의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청덕면의 평화마을 사랑의 집과 합천군립요양원 등 11곳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680세대와 보훈가족 100세대에 총 3,500여만 원의 합천사랑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합천군은 소외계층에 대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가 지난 13일 합천군청에서 제18기 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년 임기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제18기 민주평통합천군협의회는 지난 1년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통일공감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청소년 통일 미래단 위초, 청소년 통일체험 연수와 청소년 평화통일 한마당 등 청소년들이 식당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통일 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래세대의 통일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날 5차 정기회의에서는 그간의 노력과 더불어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공동 번영과 비핵평화 촉진 방안에 대해 토론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한반도의 공동 번영과 비핵평화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과 합천호 농협은 지난 17일 합천호 농협 유통센터에서 2018년산 밤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합천밤은 최근 전국적으로 소비 촉진 부진, 밤 가격 하락 등으로 국내 소비가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수출을 통해 합천밤 소비 촉진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합천호 농협은 합천밤 6차 산업화 사업에도 참여해 관내를 넘어 국내 소비 촉진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휴경지 활용을 위한 밤모종 지원 방안 모색 등 재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3일간 김해시 1원에서 제29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합천군은 테니스, 배드민턴, 체조 등 다수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선수 및 임원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합천군 선수단은 16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463명이 참가했습니다. 합천군은 이날 행사에서 테니스, 그라운드 골프, 체조, 배드민턴 어르신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배드민턴과 볼링 일반부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합천군은 대회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합천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 덕공면 반마리 권역 종합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종합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반마리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하나로 총 사업비 57억 9천5백만원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소득증대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권역사업의 중심이 되는 반마리문화교류센터는 덕공면 사무소와 보건지소 옆에 위치해 있으며 회의실과 식당, 체험장 및 체험객 숙소와 북카페 등을 구비하고 있어 앞으로 주민과 반마리 권역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의 문화교류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림마당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합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6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10월 1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며 경상남도에 직장을 두거나 경남소재대학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올해 11월부터 1년간이며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과 아이디어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